일단 이거를 먼저 하는 거를 일로 해가면서 해야 되지? 네. 이거 밀가루 묻혔지? 네. 치즈닝이 한 거 밀가루 묻혔지?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그렇지. 이거는 빵가루인데 한국 빵가루가 아니라. 곱네요. 곱지. 이게 샛밀이라는 게 빵에 그걸 가서 했는 건데 이걸 가지고 탁탁탁 톡톡 두드려줘요. 탁탁탁. 이렇게 톡톡톡톡. 중요한 거는 기름에 튀고 넣는 게 아니고 이 버터 기름에다가 놓고 와서 양짝 이렇게 나오는 거. 그래서 이게 버터 기름이고. 그렇지. 버터 기름. 왜냐면은 생 버터를 집어넣었을 때 거품이 엄청 많이 나. 얘를 좀 덜해. 튀간 걸 갖고 그래. 붙인 걸. 송아지 고기. 네. 송아지 고기. 먹을 수 있겠나? 당연하죠. 확실하나? 셰프님이 만든 거면은. 이걸 한 입에 다 넣어야 되는데. 한 입에요? 응. 그러면 술 먹을 때 검은 기사가 있다고 하더라고. 머리머뚜 어디 갔노? 머리머뚜 어디 갔노? 어. 이걸 어떻게 한 입에 넣어요? 그러니까. 그럴 수 있잖아. 한 입이 어려우니까. 그러면 쉬운 거는.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이 나라 유명한 크라펜이라고. 크라펜? 크라펜. 파티. 그래서 먹는 특별한 음식인데. 이거를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. 사이즈 별로 안 되잖아. 그렇지? 뭐 이거를 먹어야 이거를 먹지? 네. 또. 한 입에. 뭘 먹었어? 이렇게 부르는데. 한 입에 다 집어넣어. 한 입에. 하나 둘 셋. 진짜. 아이가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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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먹고 싶었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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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순이 제일 많이 못 먹게 하려고 빵으로 배 채우게 하신다. 똑똑한 사람이네. 누구라. 순이 좀 우리가 먹어야지. 이거 좀. 그냥 우리가 먹어야지. 얼른 안 먹어야지? 우리ンネル 하신 문의가. 아무리 먹어야지. 넌 Morgen hain. 형이ỡ니다. 오늘 놀아. 우리 소원을 안 먹어야지. 세상에 lange. 당신의 저가. 우리 소원을 안 먹어야지. 우리 소원을 안 먹어야지. 왜 이렇게 먹어야지? 우리 미개